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뭐 확정적 사실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역구 한 150역석 가운데서 130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선거에 불복해 가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2위를 갖고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동안 4년 동안 선출직 공직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뭘 배웠는가 하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그냥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또 운이 좋으면 다음에 자기에게도 순번히 돌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에서 억울하게 낙선된 대부분의 후보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여러분들 유명을 달리한 정두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들이 뽑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낙선된 국민의 힘에 억울하게 낙선된 낙선자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에게도 기회가 한 번 정도 주어지는 것은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분을 삼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 낙선자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 있게 안 보더라도 자기와 관련되거나 4월 10일 총선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잘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고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절대로 자기는 나서서 안 되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뭘 던지는 거 하니까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들이 아는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이미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면 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아웃인 겁니다. 이제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거의 여러분들 표의 50% 정도를 훔치는 걸 보고 이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문제 부자를 입에 떠올리는 순간 완전히 이 사회에서는 매장이 되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꿈도 꾸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이고 불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이번에 이제 확연하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2020년 4.15 총선 이후하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확연하다. 국민들도 열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열의가 줄어들었고 특히 당사자인 낙선된 후보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맹악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놓고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제 이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마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체념하거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이 좀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냥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특정 세력하고 이런 손을 잡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선 여기는 낙선 여기는 당선 여기는 낙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여러분들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걸 또 옹호하는 그런 지식인이나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수뇌부의 삼선사순환 의원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남권에 있는 여러분들 다선 의원들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출직 공직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선거부정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한테는 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외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여러분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 저항도 아주 세게 저항하지 않으면 이루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